안녕하세요. 지금부터 30강에 걸쳐서 돈 버는 스피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박상정이라고 합니다. 나는 말이 잘하고 싶어서 지금 이 강의를 클릭을 했는데 과연 내 눈앞에 보이는 저 사람이 어느 정도 말을 잘하길래 내가 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검증작업을 거치겠습니다. 저는 소위 말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경제방송에서 앵커로 12년 차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사이에 별 무리가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일도 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물론 제가 100점짜리 답안지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 여러분들이 말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제 노하우를 조금은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30강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나의 단점을 좀 고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첫 강의니까 너무 어려운 거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가 목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 목표 설정에 따라서 커리큘럼을 활용해야 하는지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목표 설정이에요. 당연히 말 잘하고 싶으니까 이 강의를 들어요. 왜 뻔한 걸 물어보시지?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아마 그런 분들은 30강을 다 듣고 나서도 사실 그렇게 달라지시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해봤거든요. 요즘에 워라벨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회사 다니고 나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뭔가 사회생활을 몇 년 하다 보니까 좀 무료해가지고 몇 해 전이에요. 요즘은 아니고요. 몇 해 전에 피아노를 배우러 갔어요. 뭐 딱히 어떤 피아노의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눈에 보이길래 그래서 갔습니다. 피아노 학원에 갔던 선생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뭐가 배우고 싶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냥 악보 보고 막힘없이 칠 수 있을 정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6개월 정도 꾸준히 배웠거든요. 거의 빠지지 않고 꾸준히 갔는데 6개월 후에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지금 악보로 갖다 놓으면 잘 칠까요? 막힘없이 칠 수 있을까요? 아마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는 그때고 6개월이 지난 이후고 지금이고 그다지 잘 치지 못해요. 그냥 떠듬떠듬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보면서 치게 됩니다. 왜 실패했을까?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목표의식이 불분명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연습을 사실 별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목표 설정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 봤더니요. 성인 피아노 요즘엔 가르쳐주는 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곳들에 가면 악보를 전혀 못 보시는 분들도 거의 한 곡 정도는 프로에 준한 실력을 만들어준대요. 한 두세 달만 배우면요. 그게 왜 그런고 하니 한 곡만 정말 죽어라 외워서 치면 그게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성인 피아노 같은 경우는 굳이 기토부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지름길로 인도를 해주는 반면 저처럼 목표 설정이 애매한 사람들은 바이엘 배우고 한옹 배우고 그 이름도 까마득한 브리크밀러 배우고 체렌지 배우고 하다 보니까 6개월이 어느새 다 갔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빈손이 돼버렸죠. 그래서 목표 설정이 이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구체적으로 목표 설정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말하기에 있어서 목표 설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클릭을 하셨다면 나의 평소에 말하기 습관은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왜 이렇게 말을 웅얼웅얼해. 너 끝까지 말 끝맺음 제대로 해.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거나 혹은 나는 신나서 얘기하는데 아무도 웃지 않아요. 나는 신나서 얘기하는데 아무도 집중하지 않아요. 이렇다든지 혹은 의사 전달이 잘 안 된다든지 나는 사투리를 고치고 싶어. 혹은 필기나 이런 서류에서는 늘 붙는데 면접만 가면 떨어져. 이런 니즈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주세요. 나는 이것만은 꼭 고치고 싶다. 이렇게 목표 설정을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목표 설정 하나 더 들어갈게요. 임무를 설정하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 뻔하죠. 말 잘하는 사람 닮고 싶어요. 아니요. 여기에서 말을 잘한다는 것도 다 주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 부류의 정말 달변가분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말만 하면 싸늘해져 하시는 분들은 뭔가 유머러싼 김재동 씨 같은 그런 센스 있는 말하기 실력을 갖고 싶을 테고요. 혹은 토론을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나는 상대방을 설득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두서 없이 그렇게 말을 한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할 농객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유시민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조금은 표방하고 싶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발음이나 발성이 애매해 이런 분들은 아나운서식 말하기를 하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물을 설정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혹은 이렇게 말을 굉장히 똑부러지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1대1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께는 사실 아나운서식 말하기는 그다지 배우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벤치마크해서 나는 이 사람의 말하기 스타일을 좀 담고 싶다 하시는 게 있다면 여기에다가 목표 설정을 할 때 플러스 알파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표 설정까지 끝났어요. 그렇다면 이제 목표에 따라서 어떻게 이 설은강을 활용을 할지 지금부터 커리큘럼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 챕터는 말의 구성요소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래서 아마 말하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 세 가지 구성요소 호흡과 발성, 발음 이 세 가지 기초공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호흡에서는 호흡법을 알아보고 그리고 여기에서 실전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트레이닝을 할 거예요. 발성도 마찬가지고 발음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서는 나는 평소에 목소리가 좀 작아 혹은 발음이 좀 뭉개져 하시는 분들은 챕터 2를 좀 집중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전 훈련을 통해서 함께 트레이닝 하는 것도 있으니까 굳이 시간 내서 연습하지 마시고 실전 훈련 이 시간만 한 10분 정도만 하루를 해주시면 충분히 그것으로도 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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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